표정 킹킹인가 킹킹인가 아 클럽 어지러워자 숨쉬기조차 무뎅상 오면 언제냐 그 맨날 왔어 자라지 그저 비교해 화장실에서 목표는 높게 왜 판정포트가 왜 클럽에서 달라? 왜 판정포트 저거? K99 다가가고 다가가고 다르게 느끼는게 아니라 저건 명백히 다를걸 나 판정이 다르다고 아니야, 판정포트? 다가가고 나 산책을 주지 해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